버섯의 종류는 참 다양하며 버섯은 균류의 포자를 지니며 육질의 자실체 기관으로 갓대, 주름살, 턱받이, 대주머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식용버섯의 경우 요리에 다양하게 사용되며 팽이, 느타리, 표고, 망가닥, 송이, 노루궁댕이, 덩이, 공보 등이 있습니다. 첫째 표고버섯 볶음, 구이, 부침 등으로 요리 가능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지방이 낮습니다. 둘째 느타리 버섯 식감이 부드럽고 결대로 찢어서 요리에 사용하며 섬유소와 수분이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셋째 망가닥버섯 식감이 쫄깃하고 향이 강하지 않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으며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넷째 영지버섯 광택이 나는 신장 모양 또는 부채꼴 모양의 가시 있는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면역 조절 효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노루궁댕이버섯은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습니다. 첫째 면역력 강화 베타글루칸이라는 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항산화 작용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신경성장인자 성분 신경성장인자의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를 내는 성분을 갖고 있어 치매 예방과 신경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넷째 소화개선 소화기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위장 건강 개선에 좋은 식품입니다. 노루궁댕이버섯은 뇌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인 헤르세논과 이리나신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능이버섯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역기능 조절 능이버섯은 그 어떤 버섯보다 뛰어난 면역기능 조절 및 항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소화기능 강화 자연산 능이버섯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프로티 아재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고기와 능이의 궁합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항산화 효과 면역력과 만성질환 예방에 좋은 능이는 뛰어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기관지 질환 개선 감기와 기침, 천식 등 기관지와 관련된 질환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째 장건강 개선 능이버섯은 수분이 매우 풍부하며 식이섬유도 함유되어 있어 장애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줍니다. 여섯째 혈관질환 예방 효과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는 음식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는 음식인 이유는 능이버섯에 함유된 렌티안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춤으로써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영지버섯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역력 증진 항암 효과 베타글루칸 성분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백혈구의 활성을 촉진시켜 면역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둘째 항염증 효과 버섯의 다양한 항염증 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등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항균 효과 버섯에 함유된 활성 물질은 다양한 종류의 세균과 진균에 대해 항균 작용을 발휘할 수 있어 감기,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감염에도 효과적입니다. 송이버섯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항암 작용 현존하고 있는 버섯 중 가장 항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장 건강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장 건강에 좋습니다. 셋째 면역력 증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성인병 예방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고혈압이나 당뇨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피부 미용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여섯째 피로회복 피로물질을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소이 아빠가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